수석 명절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가족을 만나든지 또는 혼자 있다가 해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수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편 94편 8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성경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잠시 멈추어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편 94편 8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말씀의 앞과 뒤에 있는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하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4절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하나이다. 그리고 5절입니다. 요하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자 악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어요. 왜 이런 악을 행하는가. 이 악인들의 근본 마음이 7절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요하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보십시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유로 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시스 셰퍼라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20세기 중후반. 우리 시대는 더 심해졌지만 그때부터 벌써 대중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상과 문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프랑시스 셰퍼는 원래 미국에서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유럽을 탐방하던 중에 유럽 사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절대 기준을 싫어하면서 무질서와 허무주의 그리고 풍요로움과 말잔치들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형편 가운데 영혼이 거의 무너진 유럽을 보면서 유럽의 남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사단의 전략은 거짓으로 꾸며진 무책임하고 자기파괴적인 자유를 위해서 절대 기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의 뿌리인 성경을 가르치고 외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흥황하고 그러면 절대 기준도 같이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디모델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프랑시스 셰퍼 박사는 유럽 사람들의 눈빛에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비참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되고 자유롭고 즐거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방황, 이걸 발견했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이 있는 곳에 라브리라는 신앙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깊이 함께 생각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쉽지 않은 성님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책들에 토대가 되는 세 권의 책들 중에 하나의 제목이기도 한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을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나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인생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도 생각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대신에 무조건 열정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 소속 5장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이해하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대충 넘기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깊이 생각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여러분,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알코올, 술에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맥 안에서 좀 더 깊이 해석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늙으면 나도 큰 병에 걸리면 예수님 찾겠지, 기도하겠지, 말씀 보겠지, 지금은 귀찮다. 지금 재미있는 것이 많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귀찮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번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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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